이 풍선을 가지고 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어요. 따라서 하세요. 복음이 뭔지 알아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뭐예요? 먹는 거야? 복음이 뭐예요? 볶음밥?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 드리겠어요. 복음은 따라서 하세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인데 뭐가 기쁘냐? 그걸 가르쳐 드리겠어요. 아주 옛날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는 하늘에 해도 없었고 달도 없었고 별도 없었고 이 세상에 꽃도 없었고 양파도 없었고 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되겠다. 우리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야. 뭐라고 그랬냐면은 알았어 알았어. 알았으니까. 아니죠. 상교. 쩐! 그러니까 패님이 만들어줘. 그리고 쩐! 그러니까 사님이 만들어줘. 그러니까 복음 되겠다. 별들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별들은 워낙 숫자가 많아가지고 시간이 걸려. 그리고 땅에서 꽃이 피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땅에서 풀들이 막 올라오더니 잎이 생기는 거야. 잎이 생기더니 꽃봉오리 짠! 그러니 꽃봉오리에 많은 꽃들이 피게 됐어요. 우와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그러고 나니까 움직이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막 걸어다니고 날라다니는 걸 좋아. 날라다니는 걸 만들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에 막 날라다니는 새를 만들었어. 나비도 만들고 꽃꽈도 만들고 까마귀도 만들고 까치를 만들고. 팍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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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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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시끄러워 네 예쁜 토끼도 만들었어요 어? 그런데 멍멍이도 만들자 이왕 만드는 김에 멍멍이는 머리가 좋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말을 주면은 멍멍이가 좋아하고 그 다음부터는 짖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가다 개만 보면 때리고 야간치 부르면 멍멍이가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걔를 사랑해야돼 멍멍멍멍 멍멍이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개가 예배드리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고양이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짐승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 안되겠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도도 하고 그런 걸 만들어야 되겠어 찬송도 하고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사람이야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귀한 걸 만들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훅 하고 불었더니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진 거야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야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다 있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왔어 하나님의 형상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래 이게 있으면은 이게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 엄마 아빠한테 막 되들어요 안되들어요 왜 안되들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마가 좋으냐 아유 하나님이 아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에덴 농산을 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 그 에덴 농산에 나무가 있었어 그 나무가 그 나무의 이름이 뭐냐면은 생명과도 만드시고 소납과도 이렇게 만드셨는데 아이고 생명과와 소납과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던거야 아유 열매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느냐 다른건 다 따먹어 호도도 따먹고 호도도 따먹고 복숭아도 따먹고 사과도 따먹고 다 따먹어 그래 다 따먹어 근데 너희들 절대로 이것만은 따먹지마 어 그건 뭔데요 이건 선악과야 이거 따먹으면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속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있으려면 이거 따먹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해 네 알았어요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아유 나오 남자에 하나만 나와 5학년 6학년 괜찮아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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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옆에서 내가 시키는대로만 순종하면 돼 이거 꼭 잡아 저 왼손이 꼭 잡아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하나 얘가 말을 잘 듣는 애 같으면 이게 비뚤어져요 안 비뚤어져요 말 안 듣는 애가 그런 중간에 이게 수려버려 어땠어요 말 잘 듣는 애 와 여기 서 있어요 여기 긁고 있어 아 이게 뭐냐면은 이 뱀인데 이 뱀의 마음속에 이게 나귀가 들어간다 나귀 데블스가 들어갔어 이 데블스가 들어가더니 히히히히 거짓말을 막 하는거야 여러분 마음속에도 데블스가 들어오면은 마귀가 들어오면 첫번째가 거짓말을 잘해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엄마가 봤는데도 너 왜 그래 나 안그랬어요 니가 금방 그랬잖아 내 봤어 안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제 마귀가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거야 마귀가 들어가면 금방 그래 놓고도 안그랬대 이게 마귀가 이게 거짓말이야 거짓말 어 그리고 욕심이 생겨 욕심이 생겨서 동생이 먹는걸 막 뺏어먹어요 어 언니 그건 내꺼야 그러면 엄마한테 이러기만 해봐 어휴 이게 마귀가 들어갔어 그래 근데 이 마귀가 들어가니까 어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는거야 야 이거 먹어 안 먹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먹지말라고 그랬어 먹어 맛있어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움직이지만 어휴 그러더니 아담이가 하와가 요거 따먹은거야 뱀의 말에 들어 어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살고 그러니까 히히히히 이제는 마귀가 이 뱀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쏙 들어와 버렸어 아이고 참 좋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속에 이 뱀의 마음이 쏙 들어온거야 뱀의 마음이 여기 저 촬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보던 사람들이 이야 난 더 많이 갖고 싶어 옆에 동네에 막 가가지고 옆에 동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막 뺏는거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범한 것처럼 러시아 사람들처럼 내 말 그건 딱 내꺼야 얘가 막 미사일 뿡 미사일 쏘자 미사일 맞아 미사일로 쏘자 어휴 그러더니 아 미사일이 쏘는거야 뿅 뿅 뿅 뿅 미사일이 중국산이라 고장이 났어 미사일이 중국산은요 금방 고장이 났어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중국산 쓰다가 이번에 침거야 중국산은요 고장이 났어 어휴 그래가지고 한국산을 써야돼 한국산 네 한국산 미사일 발사 뿅 뿅 와 딱쓰 이거는 드론이야 드론 드론은 안 내려와 어휴 그런데 어휴 이렇게 막 미사일 쏘고 칼 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 예 남들을 하살로 쏘냐 예 예 야 뿅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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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이렇게들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게 아귀가 제골스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렇게 세례짓고 그러는 거야 막 싸우고 설상하고 막 어 그러면 세상은 행복해져요 불행해져요 불행해져요 안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아귀들이 충만해서 그래 사람들이 죄를 안 짓게 하려면 부세주를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얘들아 하나님을 믿어야 돼 교회를 다녀 싫어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싫어요 야 그러면 나중에 너희들 왜 커져 싫어요 어우 그러다가 나중에 시작 어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든 거야 어우 십자가에 어우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소 그래서 피가 나가지고 죽었소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해 아 그러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어우 하루 이틀 지나고 3일이 됐는데 무덤에 갔더니 무덤 속에 예수님이 안계신거야 어디갔소 무덤 쪽에 예수님이 어디갔소 예수님 안계시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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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계세요 예수님 예수님 안계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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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알아요 아이엠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와도 예수님이 안보이는거야 정말 이상었어 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거야 예수님은 3일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날이 바로 오늘이야. 아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야. 그래가지고 얘들아 어 예수님 나는 부활했노라. 오와 너희들은 지금부터 할 일이 있다. 뭔데요?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복음이요? 그래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가르쳐라. 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 교회를 세우면 돼. 예? 교회요? 예.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야. 사람들이 교회. 너희들은 그럼 교회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찬송가를 잘 부르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나중에 나 천국 간다. 어? 천국이요? 예. 천국은 복음의 비행기가 있어요. 복음의 비행기. 이 복음의 비행기를 다 타야 돼. 이 복음의 비행기를 타면은 천국 가는 거야. 휴! 이 복음의 비행기가 뭐냐면은 이게 다 여러분들이야. 아 예수님만 잘 붙잡으면 되는 거야. 예수님만 잘 붙잡으면 천국 가. 휴우! 근데 도중에 아우 나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러면 다 떨어져. 어휴! 그러면 몇 명 구호를 못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잘 붙잡아야 돼. 코로나가 아니고 피로나가 없더라도 교회를 잘 하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이 지옥에 가면 안 된다만. 이 지옥에 가면은 뜨겁단 말이야.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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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님이 꼭 천국 가셔야 돼요. 알았어요? 네! 다 같이 박수! 두통의 마음 옛날 어느 마을에 두통이란 원인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 두통이는 그런데 아주 말썽꾸러기였어요. 엄마 아빠 말씀도 안 듣고 날마다 싸움질만 하고 친구들을 때리고 동생을 잡아 패고 거짓말도 잘하고 교회도 안 다녔어요. 내 이름은 두통이야! 나는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주먹대장이야. 누구든지 내 말 안 들으면 머리털 다 뽑아버려. 누구든지 나한테 까불면서 콧구멍 쑤셔. 누구든지 교회 다닌 어린이들은 내가 혼내줄 거야. 오늘도 애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은평교회를 갔어!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몇 번 말했는데 이것들이 내 말 안 들어. 옳지! 여기다 구덩이를 타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교회에서 나오다가 구덩이에 푹! 빠지게 하는 거야. 마침 여기 삽이 있구나. 이 삽으로다가 구덩이를 타자. 많이 팠어? 됐어! 여기다가 구덩이를 팠으니까 풀을 살짝 덮어놓는 거야. 옳지! 어? 애들이 교회에서 나온다. 예배가 끝났나 봐. 어? 벌써 여관씨가 됐네. 그러니까 예배가 끝났지. 멀쩡! 숨어있다. 숨어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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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여기다가 구덩이를 받을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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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트통이 아니야! 야! 야!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스물 두 번! 야! 흠! 교회 가고 얼마나 좋은데? 너도 교회 다녀! 야!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스물 두 번이나 말했는데 교회를 자꾸 다니면 어떡해? 교회 다니면 뭐가 어때서? 기분 나쁘잖아. 어?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런데 자꾸 교회 가면 내가 기분이 나쁘지. 뭐 자꾸 이렇게 나쁜 짓 하면은 뭐 나중에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지 알아? 알아! 그 정도는 나도 알지! 어디 가! 말해봐! 공동묘지! 뭐? 공동묘지? 그래! 아니야! 그러면 어디 가? 지옥 가! 뭐? 지옥이 뭐하는 데야? 지옥은 아주 뜨거워! 목욕탕이야? 야! 목욕탕 누가 뜨거워! 더 뜨거워! 씹길방이야? 아이! 김세상 누가 뜨거워! 더 뜨거워! 사우나탕이야? 아우!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줄까? 그래! 보여줘봐! 잘 봐! 어! 지옥이 얼마나 뜨거우냐 하면? 어! 앗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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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어디 아프니? 지옥이 이렇게 뜨겁단 말이야! 하하! 야! 웃기지만! 그런 건 없어! 얘들아! 그런 거 없지? 아니요! 지옥은 없어! 지옥은 없어! 이사! 이사! 네! 이사! 하하! 왜 애들을 미침불게 타워! 애들이 자꾸 고집을 부리잖아! 고집을 네가 부렸지! 애들이 왜 고집을 부려! 너 벌써 1년동안 교회 안 다니면서 맨날 교회 다니는 애들 못살게 부렸잖아! 야! 야!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면 되잖아! 밤일거야! 왜? 예수님 믿으면 천국가거든! 뭐? 천국?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부활절! 무슨 날이야? 부활절이야! 부활절이 뭐하는거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뭐?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러니까 예수님이지!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해주신단 말이야! 뭐? 천국? 정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네! 정말이에요? 네! 페이! 천국은 없어? 없어! 없어! 있어! 없어! 페이! 아우! 왜 자꾸 침을 뱉어! 그러지마! 야! 교회 가지마! 갈거야! 가지마! 갈거야! 아우! 하지마! 갈거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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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말을 되게 안듣네? 어? 어? 교회 선생님이다! 교회 선생님이 나오면 곤란해져! 숨어있어! 어? 울지마! 저 뒤로가 있어요! 작은애들은 저 뒤로가 있어야 돼! 조그만게 왜 앞에 와있어! 어? 여기 숨어있지! 아우! 아우! 도대체 어떤 어린이가 자꾸만 우리 교회 닮은 애들을 때리는거야! 어린이 여러분! 친구들 때리면 돼요? 안돼요? 안돼요? 친구들 때리는 어린이들은 착한 어린이예요? 나쁜 어린이예요? 나쁜 어린이예요? 나쁜 어린이예요? 나쁜 어린이예요? 어? 왜? 이름이 뭔지 까먹었냐? 어? 쌤통이 아 두통이 우리 두통이가 어디있지? 얘들아 두통이 어디있어? 여기있어요! 어? 없는데 어디? 어? 없는데 도대체 어디있어? 이게야! 어? 내 이름이 두툼이야? 네가 교회 다니는 애들 때렸지? 안 때렸어요! 여기다 구덩이 판 거 누구야? 몰라요! 어린이 여러분 여기 구덩이 누가 팠어요? 그리고 애들 누가 때렸어요? 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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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왜 교회 다니는 애들을 자꾸만 때리고 나쁜 짓만 하는 거야?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해요? 너 맨날 슈퍼마켓 들어가서 초콜렛 돈 쳤지? 사탕국 쳐요! 야! 그리고 너 애들 때려주고 돈도 뺐지? 스마트폰도 뺐어요! 어! 야! 그렇게 남의 걸 자꾸 뺐고 나쁜 짓만 하고 그러면 안 돼! 나중에 지옥가 채! 지옥이 어디 있어요? 너 도대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렇게 못됐는지 말하는 줄 알아? 파포국 김치가 있지 뭐가 있어요? 짜장면도 있어요! 이건 네 뱃속에 있는 거고 너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고 떡볶이요! 어! 야! 떡볶이 너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여줄까? 어떻게 보여줘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의 마음속을 볼 수가 있어! 정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내 마음을 어떻게 보지? 자! 한번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자! 두 손을 이렇게 묵는 거야! 이렇게 두 손을 묵고 고개를 숙이는 거야! 고개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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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야! 자! 야! 고개를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이렇게 두 손을 묵고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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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많이 숙였잖아!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기도하자 기도가 뭐예요 따라해봐 주님 예수님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선생님 마음속에 따라해 저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저희 마음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렸어라 아멘 아멘 아멘이 뭐야 자 고개 숙여봐 우리 두통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요 우리 한번 두통의 마음속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고개 숙여 더 숙여 더 더 자 너희 마음속에 뭐가 보일지 한번 봐봐 도대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그러는거야 어 잠깐만 기분이 이상한데 아 이상하네 아 기분 나쁘네 아 이상하다 뭐가 있어 너 누구야 나는 너희 마음속에 살고 있는 심술망이다 뭐 심술 너는 날마다 집에서도 엄마 아빠한테 덤비고 동생을 때려주고 매일 접시를 깨뜨리고 심술을 부렸지 엄마가 날 안사랑해 주시고 아빠가 맛있는거 안주니까 그러지 야 난 너처럼 심술 부린 어린이가 죽어 여러분들도 집에서 맨날 화를 내고 엄마 아빠일 때 덤비고 심술 부리죠 아니요 엄마 아빠일 때 바락바락 돼야 되죠 네요 나는 그렇게 심술 부리는 어린이 마음속에 살고 있는 심술 마귀야 난 너 싫어 가 나는 너의 마음속에 좋아 나는 호랑이처럼 으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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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맨날 싸우고 심술 부리는 어린이가 제일 좋아 난 너 싫어 가 가 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거야 들어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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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속에 심술 마귀가 들어있어 어떡하지 아니야 아니야 이번엔 좋은 것이 들어있을거야 다시 한번만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봐야지 이게 뭐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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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심마귀야 뭐 넌 날마다 남의 걸 훔치고 뺏고 동생이 먹는 것도 뺏어 먹지 응 날마다 욕심버리고 엄마가 먹지 말라는 사탕도 몰래 몰래 먹지 응 엄마가 사탕을 안 주니까 그렇지 응 날마다 그렇게 사탕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내가 이빨이 튼튼해져 하하하하하 맞았어요 맞았어요 응 이빨이 아주 튼튼해지는 거야 그렇지 어린이 여러분 아니요 그리고 날마다 욕심버리고 훔치고 욕심버린 어린이들은 다 나의 친구야 근데 돼지에요 소에요 뭐야 나는 욕심마귀야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거야 들어오지마 들어오지마 하하 들어갈거야 야 어 내 마음속에 또 뭐가 있지 아 이거 뭐지 으아아아아아악 너도 누구야 헤헤헤헤헤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구진마귀야 구진마귀? 말마다 구진뿌리고 말 안 듣고 맨날 구진뿌리는건 아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죠 아니요 아니요 구진뿌리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 어린이가 좋아 어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이빨도 안 닦고 오늘 아침에 이빨 닦았냐 네 아이 뭐 하나 닦아 그럼 또 듣지마 안해도 돼 맞아요 나는 말 안 듣는 어린이 구진뿌리는 어린이가 좋아 하하하하하하 야 가 야 가 야 가 너도 구진뿌리잖아 난 너 싫어 헤헤헤헤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거야 야 어 어 내 맘속에 구진뿌리는 나쁜 마귀가 들어있어 날마다 구진만 보이고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었더니 어 이게 뭐지 이거 어 어 어 뭐야 으악 아 또 뭐야 으헤헤 너 뭐야 개인마귀 여러분 내가 누구게 개인마귀 개인마귀 아 맞았어요 나는 개인마귀에요 개인마귀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면서 날마다 공부 안하고 개인만 하겠지 뭐 cannon 여러분들도 게임 좋아지요 그렇기 공부 안하고 날마다 개인만 하죠 하리 이외 에이 내 마음속에 뭐 이런게 있어 아냐 이번엔 좋은 것이 있을거야 다시 한번만 아아 너 또 뭐야 너 뭐야 아아 무서워 아 너 뭐야 너 뭐야 눈이 내겨나있어 나는 나의 마음속에 살고있는 거짓말하는 마귀다 뭐 거짓말? 그래 난 거짓말하는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거짓말 잘하죠 거짓말 잘하는 어린이 마음속에는 내가 살고있는거야 누가 하긴 어딜가 나는 우리 두퉁이 마음속에 들어갈거야 들어오지마 야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거야 에이 야 왜 때려 야 야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거야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거야 에이 들어오지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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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것이다 아아 아 오늘도 나쁜 아기가 나 마음속에 들어있어 아 어떻게 하면 좋아 아 어린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 지옥이 안 가요 어? 교회? 어 선생님 어 그래 네 마음속에 뭐가 있디 마귀들이 있어요 나쁜 것들 어 어떡하면 좋아요 그래 그럼 어떡하면 좋겠니 마귀들 죽여야 돼요 어이야 어떻게 죽여 칼로 팍 질러버려야 돼요 그럼 안 돼 그럼 네가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귀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방법은 하나 있어요 뭔데요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마귀도 다 쫓아버려 주신단다 어떡해요 회개하면 돼 회개? 따라해봐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나쁜 마귀 나쁜 마귀 다 쫓아버려 주세요 다 쫓아버려 주세요 미워요 미워요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을 내 마음을 깨끗게 해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예수님 잘못됐어요 이제까지 난 나쁜 어린이였어요 예수님 잘못됐어요 예수님 용서해주세요 예수님 정말 나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정말 나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정말 잘못됐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정말 잘못됐네 난 나쁜 어린이예요 예수님 난 나쁜 어린이예요 예수님 합시다 아저씨 누구예요 아저씨 누군데 나무에 매달려서 피 흘리고 있어요 아 무서워요 바라불 바라불 너무 무서워요 왜 피를 흘리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고 있는지 아느냐 너의 죄 때문이다 너의 죄가 많아 지옥에 밖에는 갈 수가 없게 되었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서 너의 모든 죄를 우리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목박아 죽게 하였다 예수님 다 잘못됐어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됐어요 내가 잘못됐어요 예수님 잘못됐어요 예수님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 잘못됐어요 이제부터 착한 어린이가 되겠어요 마귀를 다 쫓아버릴 거예요 예수님 정말 네가 그럼 나를 믿겠느냐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을 거예요 따라해봐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구주 모두들 따라해봐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을 믿겠어요 예수님을 믿겠어요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예수님 나 너의 마음속을 보아라 나 어디갔지 나쁜 마귀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나쁜 마귀들이 다 도망갔어요 이제부터 네가 해야 할 일은 교회를 잘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잘해야 됩니다 예 친구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린이들이 많단다 맞아요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교회를 잘 다녀야 됩니다 아 맞아요 나도 이제부터 음평교회를 잘 다니겠어요 어린이 여러분 이 동네에서 어떤 교회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나도 이제 코로나19 끝났으니까 음평교회를 나가겠어요 나도 이제부터 음평교회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겠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네 이리하여 우리 두통이는 그날부터 교회를 잘 다녀서 예수님을 잘 믿는 어린이가 되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목박해 죽은 거 믿죠 다 예수 믿고 다 천국 가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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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